바람결이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조금 전 대관령의 모습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나무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내일은 제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제주에서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제주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에 영동 북부 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 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